B1A4 아니 근데 인터넷을 치면 아 맞다 인터넷 치면은 B1A4가 제일 먼저 나와요 같은 소속사에요? 네 롤모델이 그래서 B1A4라고 네 저희 선배님이 저희의 B1 뭐냐 저희의 롤모델입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죠? 아 아니요 아니요 그때요 그러면요 정말로? 네 어떤 면이? 선배님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선배님들의 음악적인 색깔이라던지 어떤 색깔이에요? 딱 뭔가 B1A4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무슨 색깔이에요? 즐기는 즐기고 뭔가 밝고 에너지를 해주세요 네 밝고요 춤추는 약간 파란색? 어 파란색 전 다 갑자기 하나로 뭉쳤다 잘해줘요 B1A4 멤버들 네 네 특히 산대 선배님께서는 저희 보컬을 많이 봐주시거든요 아 진짜로? 네 그래서 예리하게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항상 긴장도 많이 되고 아 되게 잘하더라고 내가 콘서트 한번 보러 간 적 있었거든요 되게 잘하더라고 아 그래서 쉐키라 나온다고 했는데 뭐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? 음.. 없었다 자 자 야 역시 여기서 연습생 4년이 나오네요 갑자기 아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첫 라디오니까 네 긴장하지 말고 네 편하게 하는게 최고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아 다르다 정말 그치 아 진희씨가 아 떡 부러지네 네 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항상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멋지다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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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들 선배님께서 아 예예 바콜레슨과 함께 응원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 산들씨가 친한가봐요 아니 그러니까 잘 챙겨 아 그 정말? 잘 챙기는 멤버들이 있는데 아 그 정말? 약간 여욱치 같은 스타일인거니까? 아 그지 아아아아아아 방청객이야? 아하하하하하